아랑아 오늘의 게임 소명옥 게임인가요? 소명옥 게임입니다 자 여러분 소명옥 게임입니다 아 이런 거는 정말 갑시다 오케이 손을 펴주세요 자 자 손을 펴주시고요 자 갑니다 빨간색 옷 아닌 사람 다 접어 아 이거 진짜 힘들어요 레드와 와인 자 앞서 와인으로 합시다 자 롱 롱 나 지금 염려도 되게 넣었어요 자 안 돼요 하나? 아아 다음 제이홉 접어라고 해야겠다 넥타이 없는 사람 접어 넥타이 없는 사람 넥타이 넥타이 없다 없다 자 다음 제이홉 접어 야 제이홉 다 접어버리라 야 야 제이홉 다 접어 준 거 안 돼? 전부가 안 했죠 자 다음 평균 방탄 평균키 이하인분 접어보죠 평균키가 몇인데 알아서 방탄을 줍시오 185인데도 접은구나 잠시만 나 너무 헷갈린 나 줘야돼요? 아니 방탄 평균키가 몇인데요? 레몬 스태키 172 아니에요? 아니지 대한민국 75 아닙니까? 제가 185인데 세 분? 세 분 누구? 아 나만 접는 게 아니구나 야 누구? 아니 세 분 접는데 일단 두 명은 확정이고 나 혼자 한 분 누구세요? 나냐? 너냐? 나냐? 시나냐? 뭐냐? 시나냐? 나냐? 너가? 너가? 이하니까 포함이 되는 거죠 평균형 평균형 자 그러면 그랬다 이것 좀 세 개 들어갔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제일 키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다 접으세요 자 우리 우리 두 명은 다 접으면 돼 형은 저보다 커요 아니야 나 닥터지 너무 작다는 생각 아니요 형 맨날 평균형에 자기가 스태러프 할 때 이거 접으면 다 담았다고 엄마 어디 그 이야기 하더라 왜 키가 계속 부냐고 우리 유기완나 좀 봐줄게요 우리 두 명은 다 접어라 네이로 수강한다고 다 접으면 돼 세영아 저거라 자 나보다 크다 자 호복이 접어 나 하나 나왔어요 탈렌드를 정보아 형은? 아 알지? 정보아 고맙다 정보아 뭐 말할까? 야 이런 건 뭐 뭐 맞아? 뭐 내 룸메이트이기도 하고 말상이기도 하고 아미를 사랑하는 사람 저거 아아아아아아아아 나 탈락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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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재영이. 아 재영이. 내가 친구 내 친구. 재영이 갑시다. 아니 아니 홈에서 이걸 할 것 같아. 이상하게. 잠시만요. 다들 몇 개 남았어요? 나도 두 개 남았어요. 야 정국이 생각해. 재영아 정국이가 제일 많아. 재영이가 제일 많아? 그 제일 많은 사람부터 접을 해야지. 한 번. 빨리 보내버리면. 막내 접어. 우리 팀에서 근육 제일 많은 사람 접어. 아니야. 아니야. 너야. 너야. 근육에 까져 못 까지게. 혹시 두 마리 한 번 재? 아니 접을게요. 자. 저기 가? 자. 여러분의 양심을 한 번 보겠습니다. 방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한 명 꼽면서 하면. 저기 돼. 아. 아니 어떻게 해. 야. 야. 나 접었잖아. 아. 그럼 이야기하면 어떡해. 아. 아. 나 접었잖아. 자동을 접히고 봤냐. 이렇게. 나 접을 거예요? 아이고. 미안. 야. 재영이. 잠시만요. 바지 찢어진 사람 정국. 다 일어나봐요. 다 일어나봐요. 다 일어나봐요. 다 일어나봐요. 미안. 뛰어. 뛰어. 저. 정국이 일어나라. 자리에서 일어나라. 뭐야. 바지 안 입을 줄 알았어? 바지 한 번만 보여줄래? 안 틀어도 틀어. 아니야 아니야. 무릎 틀어봐. 자. 안녕. 자. 몇 명 남았어? 몇 명 남았어? 아. 몇 명 남았으니까.